다음 상황은 공고방, 왕부장 공고입니다. 상황은 신호부서 상황은 공고가 지연되거나 사건 발생 시간 및 사고 원인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누구라 또는 왜곡 보도되어 상부에 도구되었습니다. 그 밖에도 위기조치기구 민원인 및 군사기구의 유출 등 이번 천안함 사태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부적대한 단해가 다소 확인되었습니다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중 우선처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6월 8일 감사위원회에서 도결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으로 해온 관련자에 대하여 군인사 법칙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6월 9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. 통보 대상자는 국방부 중 7개 기관에 소속된 김장성 씨 3명 영광수 3명 보위공무원 2명 등 25명입니다.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 요구 등을 하지 않고 인사 자료를 통보하는 사유는 국방부에서 비상시 군작전상의 중요도와 관련된 사례 경주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징계 등 적정한 인사 조치를 하도록 확실기억으로 인사합니다. 한편 이번 감사 과정에 제기된 유사시 군지기보호 체계 정비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장관과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홍보할 예정입니다.